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입니다 오늘은 석류를 먹어볼거예요 짠 이렇게 다 까놓으니까 되게 예쁘죠? 먹음직스러워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어볼게요 조금만 더 넣으면 될거예요 식감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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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랩랩랩 아삭아삭 여러분은 석류 좋아하시나요? 여러분은 석류가 정말 좋네요 저는 석류가 정말 좋네요 저는 석류가 정말 좋네요 저는 또 다른 맛을 만들고 싶어서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저는 이 맛을 좋아하고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그래서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핫도그 삼겹살 아삭아삭 정말 맛있네요 젤리 너무 맛있어 석류가 까먹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.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에 까두고 냉장고에 넣어서 넣어두고 묶어요. 약간 목마를 때 먹으면 완전 꿀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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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바삭 çal 허니 그리고 이 맛은 정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맛은 정말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아삭아삭 한번 먹어봅시다!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네요 바삭바삭 고소해요 콜라 아삭아삭 와우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멘 할꺼운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바삭바삭 팽이버섯 후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